유치원에 간 데이빗 유치원에 간 데이빗 데이빗의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돼 데이빗 떠들지마 친구를 밀지마 교실에서 뛰지마 데이빗 또 늦었구나 자리로 돌아가 데이빗 공부 시간에 껌 씹으면 안돼 데이빗 손을 들고 말아야지 데이빗 그게 무슨 짓이니 데이빗 한눈 팔지마 데이빗 차례를 지키지 못하겠니 너희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 데이빗 쉬는 시간 끝났다 또 화장실 잘했다 데이빗 공부 끝나고 좀 남아라 데이빗 깨끗이 다 지웠니 참 잘했다 데이빗 참 잘했다 데이빗 수고했다 이제 그만 집에 가거라 데이빗 passa 벚ún에 가끔 데이빗 galax이는 데이빗 تقμ midly Sarang 까지 ooh 감사합니다.